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번 오토캐드 팁의 주제는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조경설계회사로 나가다 보니까 질문이 가끔 들어오네요. 이번 주제는 원이나 타원을 폴리라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 써클로 반지름 5짜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은 특성이 원이라서 이 전역폭 폴리라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역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이거는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원 자체를 써클명령으로 만들고 나면 이 전역폭이라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른쪽 것만 제가 선택을 해보면 전역폭을 제가 1로써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했는데 원을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타원을 또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방법. 타원은 우리가 오토캐드 기초편이나 중구편에서도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만 소개하고 저는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2학년 2학기 때 따로 한번 가르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무에 나가 있는 현장시습을 나가 있는 학생들은 뭐랄까요. 타원 광장 같은 걸 만들고 싶은가 봐요. 도면을 주면 제가 바로 직접 만들겠는데 또 그건 싫다고 하고 그래서 방법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과 타원을 폴리라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래서 먼저 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헷갈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전역폭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이건 일단 순수한 CAD 명령으로 써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써클을 폴리라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일단 CAD 순수한 명령으로 하려면 약간의 꼼수를 부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객체인 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폴리라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이렇게 하나 두는 거죠. 그리고 약간 분리될 수 있도록 트립 명령의 기준선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의 선을 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트립 명령으로 이렇게 잘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지우시면 안 되고 익스텐드 명령으로 여기와 여기를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그럼 두 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PE 폴리라인 에딧 명령인데 폴리라인은 전환하기 위해서는 라인이나 호 기존의 선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하고 나면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이 명령어 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선택된 기체가 폴리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환하라. 소괄호 안에 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옵션이 여러 가지 뜨는데 그냥 여기서도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바꿔주면 이 위쪽 것만 폴리라인은 전환했으니까 전역폭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 프라퍼티 명령으로 이걸 해주고 싶어도 아래쪽은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PE 명령으로 아래 거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두 번 땅땅 누르면 화면상에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각각이 이렇게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Join, J 명령을 사용하시면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아니 합쳐져 있는 폴리라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역폭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면접과 길이도 확인 가능하지만 두께를 주고 싶다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3정도 주고 싶다.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표현하고 싶을 때 원을 두껍게 표현하고 싶을 때 순수한 CAD 명령. 그러나 폴리에디트, P에디트이라는 꼼수를 조금 부리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귀찮으니까 제가 다른 결과를 또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5인원을 또 하나 그려둘게요. 선을 여러 가지 앞선 방법으로 그려놓고 트립 명령을 사용하고 또 익스텐드 사용해서 P에디트까지 가게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랜디 라는 것도 보여드렸었고 몇 가지의 리습 사용방법도 보여드렸었는데 오토 리습이라는 파일 제가 이거 앞으로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어디에 공유할 거냐면 제가 이제 리습 중에 랜디나 드림플러스 그런 리습 패키지에 없는 것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고인물들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그런 리습들은 여기다가 제가 나중에 검증해서 해당 영상 만들고 이미 검증된 것들은 여기다가 공유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포함드리고 이 영상이 설명란에다가 공유드라이브 링크 앞으로도 계속 달고 댓글에도 달 테니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모든 리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해당하는 사항만 오늘의 주제, 이것의 주제, 이 영상의 주제, 원을 폴리라인으로 만들고 싶다. 또 타원을 폴리라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리습은 앱 로드라는 명령어를 쓰셔도 되지만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제가 최근에 윈도우 11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즉 이 리습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자화 시켜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리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설명도 써 있고요. 항상 이 딥펀씨 땡땡에 있는 이 명령어가 이 오토리스 파일의 진짜 명령어 실행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렸는데 앱 로드란 명령어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 파일을 이 캐드 도면 파일에다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딱 놓으시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항상 로드를 하시면 바로 이 명령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서클로 반지름 5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클을 2PL 그러니까 PL, P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니까 C2까지만 입력하시면 여기 떠있는 이 명령어가 뜰 겁니다. C2P가 아니고 C2PL이에요. 그래서 C2PL까지 저절로 자동 변환이 되니까 그냥 엔터를 치시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폴리라인으로 변경할 원을 선택하세요. 지금 위에 거는 다 이미 했고 지금 새로운 걸 그려놨으니까 이걸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화면상의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 특성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과물을 바로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는 전역폭을 줄 수가 없었지만 이게 폴리에디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역폭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준다면 이렇게 두꺼우시는 거죠. 이거의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의 폴리에디까지 가서 꼼수를 부린 것보단 이게 훨씬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타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타원 같은 광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나 봐요. 제가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저작권이 어쩌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냥 만들고 방법만 공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m, 10,000mm가 되겠죠. 세로가 10m, 10,000mm짜리를 이렇게 광장이 있다고 하고 하나를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원형 광장이나 원형 광장을 만들고 싶다. 그럼 원이라면 서클명령으로 그려도 되겠지만 타원은 상당히 복잡한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EL명령으로 타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중심점 잡고 이제 중간점으로부터 F8 직격 켜가지고 10m 가기는 좀 뭐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8,000mm 위로 타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장축과 단축이 있는데 타원이란 건요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같으면 원이 되는 것이고 타원이란 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점으로부터 가로와 세로의 합이 항상 일정한 객체가 타원이에요. 벌써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타원 모양으로 제가 위로 3천만큼 그리고 이 사각형 대상지에다가 이 타원의 중심점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밖으로 나간 척에다가 기하학적 중심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양 자체는 이제 멋져 보이는데 타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반지름 치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길이가 일정하게 나타낸 점의 자체를 일정하게 나타낸 게 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장치수생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두기만 하면 CAD라는 건 도면을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공사, 시공을 위해서 이 도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치수가 결정판으로 없다 보면 그림일 뿐 이건 도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만들 때 타원형 광장으로 만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선의 입구도 필요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옵셈명령어 이용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동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고 나더라도 또 트림 명령을 이렇게 자르고 난다고 하더라도 DLA 명령으로 호 또는 원만 선택이 가능한데 이러면 절대로 이 반지름 치수를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타원도 폴리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써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순수한 CAD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 망원 오른쪽으로 복사할게요. 여기서 앞으로 그려나갈 모든 타원을 호가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폴리 라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PEL까지만 입력하시면 PELLIPSE라는 게 나올 거예요. 벌써 P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 이게 어디에 사용하겠구나라는 걸 대충 눈치는 셀 수가 있겠죠. PELLIPSE라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나면 새 값이 0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1로 변경하십시오. 어? 맞나? 자 그래놓고 EL병령어로 입력해서 여기 타원 이쪽 중간점에서 오른쪽으로 이 타원과 이제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같은 걸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8,000 그리고 위로 3,000 이렇게 올렸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이걸 선택하고 나면 이 타원과 다르게 이건 아크가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나면 PELLIPSE라는 명령어는 그러니까 값을 1로 변경해놓고 나면 이 도면 내에서는 앞으로 그리는 모든 타원은 이런 식으로 폴리 라인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폴리 라인으로 그려놓으면 이 면적도 확인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전역포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DRA 명령으로 이렇게 각각의 반지름 값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계획 평면도라는 거에서 이 타원이라는 건 되게 공사하기가 힘들거든요.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잠깐 DS2 명령으로 새로 하나 만들고 이게 반지름이 안 보이니까 한 50S 정도면 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실시 설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변경해놓고 50S로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어, 이거 저기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거의 중심점을 이 사극형의 중심점으로 이동시키면 이 아크가 여러 가지에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폭발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익스플로더 명령으로 각각의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복사해서 필러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 아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DRA 명령으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공사를 위한 거라면 이런 식으로 각각 중심이 다른 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이렇게 계속 보여줘야 되는 단점이 생기는 아주 복잡한 객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P-Ellips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1 값으로 전환을 하시면 여기서 원래 엘립스라는 명령어로 그려놓으면 P-Ellipse 값이 0이었을 때는 반지름지수를 생성할 수가 없지만 공사를 위해서는 반지름지수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P-Ellipse 값을 1로 변경해 놓고 앞으로 E-L 명령어로 그려나가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아까 서클 명령어가 동일하게 이것도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Autorism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E-L2PL 간단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제가 변경을 해놨는데 요 놈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E-L2PL 타원을 P-Ellipse로 변경하기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간단한 설명을 Autorism 파일에다가 써두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항상 로드 해놓고 제가 최대화 시켜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P-Ellipse 명령어를 통해서 다시 0으로 변환을 해놓고 제가 E-L 명령어로 하나 그냥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아크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한 CAD에서의 엘립스 타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E-L2PL 명령어 아니 PL Autorism을 여기에 딱 로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써서 바로 이 타원을 선택하고 스페이스 바 땅 치면 화면상의 변화 없는 것 같지만 P-Ellipse를 그려놓은 것처럼 P-Ellipse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공사를 위해서 각각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 호가 서로 막 이렇게 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필례 처리가 된 게 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잡하게 보이니까 처음 CAD에서는 그냥 엘립스라는 명령어로 한방에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건 편하긴 하지만 공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DRA 즉 반지름 지수가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P-Ellipse 값을 1로 변경해서 앞으로 E-L 명령을 그리거나 아니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E-L2 PL 리습을 로드해서 이렇게 그려놓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각각의 해당하는 반지름 지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공사계획평면도라는 거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전환시키는 게 이 서클과 타원 엘립스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스크립트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리를 그렇게 좀 잘해야 될 것 같게 드는 느낌이 듭니다 급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요 이 방법 그대로 공유해서 이미 현장시습쌤 질문했던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뒀고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더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다보면 뭐 이것저것 생각이 나다 보니까 스크립트 없이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서클과 엘립스 즉 원과 타원도 폴리라인으로 전환해서 면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두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순수한 CAD 명령 약간의 꼼수를 부를 수도 있고 오토 리습 리습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환도 가능하다 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검증된 리습들은 이 설명 또는 댓글란에다가 이 공유 리습 파일 위치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달아 놓을 테니까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은 이제 오토캐드 팁 또는 오토 리습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상당히 영상이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